무명을 밝히고 7월 18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래서 대한민국의 조계종 부산연합회 회장소임 맡고 계신 해원정사 주지 원어스님 모셔서 함께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도 많이 바쁘시죠? 요새 백중기도 중이고 그래서 좀 많이 바쁘고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스님 모셔서 좀 자주자주 말씀을 듣고 싶은데 스님께서 워낙 방송이 안 나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사실 오늘도 겨우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5회 3개의 교육의 스계대법회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요? 네. 이제 우리 사무총장 스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 스님들이 굉장히 예살도 많고 또 부산불교의 어떤 그런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고 있어서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잘해 주셔서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울 뿐이죠.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언제 어디서 열리게 되는지요? 네. 이제 7월 24일 1월 오후 3시에 부산안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컨벤션홀에서 제5회 3개의 교육의 스계대 배폐를 공행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대체로 많은 분들이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도 3개의 교육의 스계 받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또 받나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작년에는 11월 28일이 되었고요. 작년에 보통 상반기에 한 7월쯤에 3기 5개 수계식을 하는데 코로나19가 그때 한참 유행을 많이 하고 해서 조금씩 연기하고 연기하다가 1, 2부로 나눠서 하게 됐는데 3기 5개 수계식 부패를 한 것만 하더라도 정말 다행한 일이었죠.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드디어 제대로 7월에 하게 됐네요. 네. 이번에도 7월에 가게 되긴 하는데 다시 또 코로나가 유행한다 해서 걱정되긴 한데 그래도 이 법회를 하는 데는 별 문제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회장 소위 맡으신 스님뿐만 아니라 아까 사무총장 국장 소위 맡으신 스님 등등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셨을 거고 일단 올해는 제대로 꼭 법회해야 될 텐데 네. 그랬어요. 올해는 그래도 많이 완화됐고 했기 때문에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그래서 불자님들이 많이 동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안 그래도 문의를 많이 또 하시고 접수 다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스님께서 2019년 7월 6일 제2회 수계 대법회 때 그때 회장 취임하셨으니까 벌써 지금 3년인데요. 근데 회장 취임하시고 그다음에 코로나 2020년 행사가 진짜 쉽지 않았고 뭐 금세 3년이 지났다 막 그러실 것 같아요. 스님 어떠세요? 벌써 취임한 지가 벌써 3년 됐다 하니까 또 아쉬움이 좀 많았죠. 또 특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된 법회를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이 가장 아쉬워남았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부처님 가피로 3년 동안 법회를 보고 행사를 하면서 아무 탈 없이 지나간 것만 해도 그냥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부산에 계시는 큰 선님들과 각 국장 선님들이 신심으로 포교에서 이렇게 힘써주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원력 때문에 코로나19를 무사히 잘 물리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그래서 회장 소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우리 부산연합회에 소속 계시는 모든 선님들께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고 또 저희 대한불교조교종 부산연합회는 1년 중에 가장 큰 법회가 3기 5개 수개 법회이고 또 하한 거 동한 거 제가 안 거 법회 연탄불공법회 이런 것들로 해서 활동을 또 하고 있고 그동안 문제없이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3년간 이렇게 열심히 잘해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늘 이제 또 대한불교조기종 부산연합회 하면 성도제일기념 승부공양 대법회도 기억이 나고요. 네. 작년에 이제 3기 5개 수개식이 11월로 미루어지는 바람에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올해 승부공양 부패를 이렇게 못하게 됐죠. 거기에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코로나인데도 이 정도로 하신 게 어딘가는 생각이 듭니다. 와 대단했잖아요. 저희들도 진행하면서 걱정도 많이 했는데 또 불자님이나 선님들께서 이렇게 또 많이 협조를 잘해 주시고 해서 다행히 잘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2회 수개대법회 또 회장 취임하시고 이번에 이제 5회까지 오게 됐으니까 정말 수개대법회 그 마음은 스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올해 수개대법회 여쭤보겠습니다. 스님 올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코로나19라는 질병 때문에 한몫에 다 이렇게 수개를 못하고 일부 입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코로나19라는 제한이 없어서 일부 입으로 나누지 않고 한 1300명이 넘는 그런 불자님들이 한 공간에서 이렇게 같이 부패를 볼 수 있고 또 상의는 하얀색 하의는 회색으로 통일을 해서 여법하게 이렇게 통일된 모습 단결된 그런 화합된 모습을 연출을 하고자 이렇게 해서 수개법회를 계속해 왔었는데요. 화면을 보거나 사진을 보면 불자님이 똑같은 상의의 흰옷을 입고 이렇게 있는 모습만 봐도 환희심이 이렇게 나는 것 같고 그게 결국은 화합된 모습으로 비추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부산에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부러워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해보고 싶어 하는데 음두를 내지 못하겠다는 제가 소리를 가끔 종에 올라가면 선생님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가끔 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물론 보이주기 위해서 하는 법회는 아니지만 신심을 고치시키고 다음에 불교였던 그런 포교에서도 이렇게 앞장서는 그런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모습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장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많은 불자님들이 질서를 잘 지켜주는 그것이 결국은 장음이 되고 그것이 포교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줄 서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딱 앉아서 정말 옷도 상의 하의 딱 통일이 되고 줄도 이렇게 쫙쫙 맞춰서 딱 앉아있는 그 자체만 그리고 호계합장에서 앉아있는 그때 벌써 이미 반 이상은 이미 행사가 동참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좋았다. 거기에 빠져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번에는 제가 회장을 연임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날 오대회장으로 침 행사를 먼저 하고 수계 법회를 하게 되는 것이 또 이번 법회의 또 다른 작년과 다른 특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스님께 연임하신다고 하니까 축하드립니다. 한번 보내드리고요. 축하받을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힘든 일을 더 맡아서 이제 사실 코로나 때문에 또 역량을 다 발휘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으시니까 더 앞으로는 잘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제 가장 특징이라면 특징 뭐 이번에 또 연임하셔서 또 하는 그것도 아주 의미가 깊은 것 같고요. 올해 이제 맡아주실 3, 4, 7증 법사 스님들도 좀 소개해 주셨습니다. 대한불교조교종 부산연합회가 2011년 1월 11일 날 발기인대를 시작해서 여러 행사들을 해오다가 3기계 5계 수계식이 올해 다섯 번째인데 1회 2회 3회 때까지는 이제 종단증계대화상 성우 큰 스님을 모시고 수계 법회를 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우리 조교종이 장립된 지가 11년째가 됐고 그래서 초대회장 수불선임을 비롯해 가지고 부산 지역에도 훌륭한 큰 스님들이 많이 계셔서 초대회장이신 수불선임을 정계 대화상으로 모시고 갈마 아사리로는 2대회장을 맡으셨던 수진선임 또 교수 아사리로는 종단의 또 교수사로 맡아 계시면서 우리 대한불교조교종의 상임위원으로 계시는 지연선임을 모시고 이제 3사로 이렇게 모시고 수계를 하게 됐고요. 존종하사리로는 3대회장이신 심산스님 또 우리 수석부회장으로 맡고 계시는 목종스님 또 부회장 혜성스님, 만초스님, 하림스님, 지일스님, 또 원순스님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맡아서 법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계대법회 때 법사 스님들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관정수를 다들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번 관정수는 어디서 채수를 하셨습니까? 이번에는 관원도량 남해보리암에 가서 관원 기도를 하면서 채수를 해왔습니다. 그날 날씨가 굉장히 무덥고 햇빛이 따가왔었는데 우리 국장선생님들이 신심으로 뭉쳐진 그런 원력을 가지고 국장선생님들 한 여덟 분이 가셔서 남해보리암에서 기운을 온전히 담아가지고 이렇게 왔고 담은 과정들은 제가 말로 표현하면 잘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날 직접 법회에 참석하시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채수를 해왔고 또 국장선생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다녀왔는지 아마 이렇게 눈으로 영상을 보면서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채수로 관정을 받는다는 것이 또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뿌듯하고 내가 이 3기 5개 수계 법회에 참석한 것을 정말로 잘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날 많이 오셔서 선임들이 채수하는 과정들을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맨발로 그 뜨거운 바닥을 걸으면서 또 삼보일배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불자님들이 온전한 그 수계가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신심을 바라는 모습들을 보면 더 신심이 바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거예스님 말씀하신 분위기가 스포금지 여기까지. 더 궁금한 것은 직접 현장에서 오십시오. 네. 이렇게 말씀 주시고 사실 저도 가셨다는 말씀을 최소화로 들었을 때 그때가 한창 또 비 오고 막 이제 잘못한 폭풍 막 태풍 막 이런 이제 그럴 때인데 어떡하지 하고 걱정했는데 어쩜 딱 가셨을 때 오히려 햇빛이 쨍 너무 더웠다는 말씀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선임들이 원력이 있고 또 다른 법회도 아니고 3기 5개 수계 법회이니까 남의 보리암 관세암부살림이 딱 나를 이렇게 딱 잘 맑게 청명하게 해 주신 것 같아요. 비가 오는 것도 이렇게 비가 안 오도록 해 주셨네요. 자 오늘 대한불교조개종 부산연합회 회장 해원정사 주지 원하우스님 모셔서 제5회 3기 5개 수계 대법회에 관한 말씀 듣고 있는데요. 사실 스님 2회 때 이제 회장 선생님 맡으시고 꼭꼭 드리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장으로서 제가 스님께 왜 3기 5개 수계를 받아야 하는지 우리 회장 스님께서 같은 질문이지만 매해 또 어떻게 달라질까. 많은 불자님들이 나는 아직까지 개 받을 자격이 안 되고 아직까지 받을 수 없다. 내가 자격이 되면은 개를 받겠다 하는 그런 불자님들이 찬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격을 갖추고 개를 받으려면 영원히 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부처님 말씀에 알고 잡는 돌덩어리는 덜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돌을 잡을 때 알고 잡는 사람은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이렇게 만져보고 잡으면 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를 받고 판다 하더라도 개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그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기본은 개정의 사막을 근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기 5개를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이 개를 받는다는 것은 자전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전기는 스스로 자기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밝히는 이것이 결국은 개율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보통 보면 스님들도 그렇고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개율은 제대로 안 지켜도 도망 끼치면 되지 꼭 개를 지켜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만일 음라왕을 끊지 않고 선정을 닦으려고 하면 마치 모래나 돌을 삶아서 밥을 짓는 것 같아서 설령 100천급을 지나더라도 단지 뜨거운 모래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처음 출가하면 배우는 초발심 자격문에 보면 유지인의 소행은 정미작반이오 무지인의 소행은 정사작반이다 그랬거든요. 지혜에 있는 사람의 소행은 살을 쪄서 밥을 짓는 것 같고 지혜 없는 사람의 하는 일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 같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살을 쪄서 밥을 쪄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래나 돌은 아무리 쪄도 뜨거운 돌이나 모래일 뿐이지 먹을 수 있는 밥이 될 수 없는가 마찬가지로 이 계를 지키지 않고 깨달음을 그어서 내가 부처가 되고 깨달음을 얻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통해서 값비를 받고자 한다면 결국은 이 계율을 지켰을 때, 계율을 가졌을 때 내가 바라는 기도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기가 바라받은 소원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계를 지키지 않고 기도성취가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계율을 강간 해탈이나 값비는 있을 수가 없다. 계율 그릇이 깨끗해야만이 정의의 물이 맑아지고 또 그 정의의 물이 맑아져야 장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정의의 물이 맑아져야 또 지혜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지혜가 맑아진다는 것은 결국 내가 바라는 결과를 성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에도 보면 개는 위험능 깨달음으로 가는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근본정신은 바로 개의 존엄함에 있고 또 불치자들이 개에 대한 존중과 준수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자가 되기 위해서 또 재가자 또는 출가를 막론하고 불문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계를 받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믿는 우리가 종교라는 것은 의지할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의지할 대상자가 정해지면 그분에 대한 교리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기불 기법 기성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하고 또 그분의 가르침에 잘 배워서 의지하고 그다음에 그 부처님의 법과 가르침을 잘 전달해 줄 성단에 기여하는 것이 3기이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오계를 지켜나가는 것이 결국 우리 불제자들의 기본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가정법도가 있고요. 사회는 사회 질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 질서를 잘 지켰을 때 결국은 사회가 편안하고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이 계율을 잘 지켰을 때 내가 바라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3기이 오게 받아야 되는 것은 결국 자기 마음을 맑고 밝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회장스님 모셔서 말씀 듣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들으셨죠? 많은 분들이께서 왜 이거 한 번 받았으면 됐지 또 받아야 되지 그리고 아까 스님 말씀처럼 나는 그런 자격이 안 돼서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미안해서 아직 자격이 안 됐다고 생각해서 또 이거 금방 또 깰 것 같은데 또 이거 어떻게 받을까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알고 짓는 죄 사회법에는 알고 짓는 죄가 가중처벌 받잖아요. 그런데 부처님법에 들어오면 알고 짓는 죄보다는 모르고 짓는 죄가 더 크다고 하죠. 왜냐하면 모르고 짓는 죄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도가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건조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모르고 짓는 죄는 결국은 악의 구름통이에 떨어지더라도 구제의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걸 인지를 해야지만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인지를 못하면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죄가 더 무거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밥 한 번 먹었다고 배부른 게 끝이 아니고 계속 먹어야 하듯이 그리고 목욕 한 번 했다고 한 번 때 다 밀었다고 때가 없는 게 아니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인연될 때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많은 업을 지을 수 있거든요. 내가 알고 짓는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월 이렇게 포살을 하고 자잘을 하는 이유도 살아가면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반주하는 그것이 결국 수행자의 삶이고 불자의 삶입니다. 한 번 계를 받았다 해서 다시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중생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업을 짓기 때문에 매번 계를 받으면서 다시 다짐하고 다짐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미 뭐 1300명 정도가 접수를 했고 또 개인적으로 수도권에서도 개인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셨다면서요. 네. 이제 해가 거듭될수록 많은 분들이 입소문으로 알아지는 것 같고 특히 개인적으로 멀리서 이렇게 방송을 보고 문의가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면 작년에 했던 수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드리면 바로 접수를 해서 오겠다고 우리 팀장님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했던 그 영상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근유해서 입소문이 나는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소문이 났는데 그 수도권에서 부산까지 와서 수개를 받겠다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동적이고 고마운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또 이 회장을 맡고 있는 또 저로서는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이 법회를 소중하게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또 책임감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스님께서 이제 아까 또 연임하신다고 하셨는데 새로 연임하시면서 이거는 꼭 좀 하고 싶다 아니면 또 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실까요? 꼭 하고 싶다기보다도 제가 사대장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법회가 제대로 이렇게 못된 것도 좀 있고 아쉬운 것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하게 되면은 삼사선님들하고 언어를 좀 했었어요. 지금 이거는 아직까지 이제 공론화되지는 않았고 삼사선임하고 사무총장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건데 한 2년 정도 준비를 해서 국제보살계를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교 국가의 선임들 다 초청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크게 제 임기 중에 큰 법회를 한번 마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준비하면 2년 뒤에는 가능하지 않겠나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스님께서 종회의원 소임을 맡고 계셔서 이게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정말 종단 차원으로 키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에 국제보살계 하니까 와 대단하네요. 물론 이게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부산에서 이런 여법한 수계 법회가 만들어지고 성부공량 법회가 만들어지면 이것을 보고 다른 지역까지 화산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부산에 있는 국장선님들이나 조교종연합회 선님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데서도 하려고 마음은 내지만 이렇게 마음을 내서 모여서 신신을 바라는 선님들이 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산에 있는 선님들이 정말로 원력이 크고 또 자기 일처럼 결국은 자기 일이죠. 왜냐하면 부산에 있는 불자님들이 좀 신신을 바래야지만이 각 개인 사찰의 불자님들도 신신을 바라게 될 것이고 또 그분들이 다 개개인이 또 일로왕 보살이 돼서 자꾸 전파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결국은 내 일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육원이나 포교원에서 종단 차원에서 이렇게 이 일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올해 안 그래도 봄에 포교원에서 자료를 좀 달라 해서 가져갔거든요. 아마 그래서 곧 종단에서도 아마 이런 법회를 마련하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범 사례로서 전국의 지금 조교종단의 스님들은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혹시 이제 또 다른 지역에서 이런 얘기들 부럽다 부산 지역 스님들 대단하시다 이런 말씀을 회장 스님께도 많이 좀 전해 주시죠. 그렇죠. 종회에 올라가면 종회의원 스님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스님들이 모여서 자기 시간을 내가지고 그 일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스님들이 잘 안 모인다. 그런 아쉬움들을 많이 토론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있지만 또 이것이 확산되면 또 스님들이 자연스럽게 원력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불교가 세태했을 때 국사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결사를 한 것처럼 또 이제 불교가 세락하면 또 그런 결사들이 또 만들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부산 지역의 조교종 스님들께서 아까 2011년 1월 11일이라 하셨잖아요. 그때 시작으로 창립된 지가 지금 이제 11년째인데 그때 그 마음을 내셨던 그 초심으로 지금까지 11년을 이어오고 계시고 그래서 대승적인 마음으로 이건 내일 이게 내일이 되는데 진짜 힘들다 생각하면 한없이 힘든 일이고 큰일인데 다들 발벗고 열심히 나서주시니까 이렇게 또 이어오지 않을까. 안 그래도 서울에 계시는 스님이 부산에 있는 스님들이 좀 특별하다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원력이 있고. 포교를 하시는 스님들이 부산에 많이 모여 계신 것 같아요. 열심히 이렇게. 그래서 부산 불교가 다른 지역보다 더 신심이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신심이 일어나겠습니까. 다 그렇게 앞장서서 하는 스님들이 계시니까 거기에 그 반대급수로 또 불자님들이 신심을 바라는 거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스님들께서 이렇게 나서주시는데 우리 또 신노분들이 안 나설 수가 안 따를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 코로나19로 신행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스님과 인터뷰에서 가장 그때 기억남던 게 다른 말은 안 들어도 오지 말하니까 그렇게 잘 듣고 안 오더라. 그 말씀 기억이 나는데. 참 이제는 뭐 안 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와도 된다고 하니까 또 안 오시잖아요. 이제 그 처음에는 뭐 숫자로만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다가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이제 한 사람 건너 한 사람이 이제 감염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남의 일이 아니고 자기 근처에까지 이제 이렇게 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한 사람 건너 한 사람이 걸리는 그런 시점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특히 연세에 있으신 분들이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을 많이 하시는 것 때문에 참여가 많이 이제 어렵게 되고 사실 매일 저래 오시던 분들이 한두 번 빠지고 서너 번 몇 달 빠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안 가도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또 헤어지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영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즘 참 먹고 살기 힘들다. 아유 물가는 오르고 그래서 개율까지 지켜야 돼. 이런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 불자라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좋을까요. 개는 뭐 특정한 수행자만 지키는 것이 아니죠. 우리 불자들께서 이제 개율을 대한 생각이 깊어지고 수행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자라면 누구나 이 개를 지켰을 때 수행자가 더 열심히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불자님들이 털을 다져주면 그 선임들은 수행자들은 더 열심히 수행을 해서 그 결과를 다시 이제 불자들한테 회양을 하면 그것이 결국은 신도님들이 분위기 털을 만들고 또 수행자가 그것을 또 회양을 하게 되면 서로 유닌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제5회 3기 5개의 수계대표회에 참석하시는 불자님들이 수계는 반드시 수계의식을 통해서 즉 3, 4, 7정 선임들을 모시고 업하게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몇 명 다섯 명 모여서 수계를 할 수도 있고 1명 모여서 할 수도 있고 100명 모여서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3기 5개를 3, 4, 7정을 모시고 하는 그런 법회는 잘 없거든요. 그게 이제 유일하게 부산조교종연합회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데 팔관제계나 보살계는 3, 4, 7정사를 모시고 많이 하지만 3기 5개의 수계식은 아마 부산조교종연합회가 유일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를 받음으로 해서 이제 진정한 불자가 되는 것이고 그 진정한 불자가 됐을 때 부처님께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마지막으로 조교종 부산연합회에서 마련하는 제5개 3기 5개 수계대법회 일정 장소 문의 방법 한 번 더 알려주시고요. 동참에 한 말씀도 남겨주십시오. 7월 24일 일요일 오후 3시고요. 장소는 부상한 국제전시 컨벤신셔타 5층 컨퍼런스 홀입니다. 제5의 3기 5개 수계대법회를 많은 동참을 해 주시고 문의는 조교종연합회 사무실 051-501-7554번입니다. 051-501-7554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이고요. 이 3기 5개는 특정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고 불자라면 누구나 받아야 되는 기본계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함께 동참해서 여법판 소개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불자라면 기본인 이 3기 5개. 여법하게 환희심나게 아마 그 자리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한 번만 닫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 참석하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그 환희심을 직접 한번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 종회 때문에 정말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 회장, 해원정사 주지 원어스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